요즘에 한겨레하고 경영신문이 해봉대원 특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굉장히 연일 보도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오늘 또 한겨레신문 일면이 죄송합니다 멀쩡한 목이 왜 갑자기 방송만 들어오면 이렇게 쫙 쪼그라드는 것처럼 목소리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구독자분들한테 한겨레신문이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일면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역정 냈다, 최상병 보고회의 참석자가 말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목 그대로죠 제목 그대로인데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가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회의 뒤에 여권 인사에게 말했던 사실이 드립게 확인이 됐다 이 내용인데요 그런데 회의 참석자가 이 발언을 전한 시기는 소위 VIP 경로설이 언론에 보도되기 한참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석자의 이런 증언은 VIP 경로설을 사실로 확정하는 스모킹건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게 이 한겨레의 주장인데 이 여권 인사가 한겨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난해 7월 31일 아침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로부터 최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라는 취지의 말을 지난해 8월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 VIP 경로설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은 해병대 김기환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더라 는 식의 간접 증언에는 추가 증언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게 한겨레의 시각이고요 이 VIP 경로설이라는 거는 익히 아시겠지만 지난해 7월 31일에 임성근 해병대 일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다 라는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화를 냈고 이후에 대통령실과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움직여서 이첩 보류, 기록 회수, 재검토 지시 등의 각종 탈법적 행위가 잇따르게 됐다라는 의혹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로설 자체는 지난해 8월 27일 MBC 시사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박정은 대령 쪽이 만든 수사 진행 경과 문건을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권 인사가 경로설을 들은 날은 이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보도가 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주재했다고 하는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대통령이 역점을 내는 걸 들었다고 하는 사람한테 여권 관계자가 들었다 경로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는 일종의 군라인 특히 해병대 김기환 사령관을 통해서 중심에 있는 인물이 김기환 사령관이었잖아요 박정은 대령한테 얘기를 전해줬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제 보도가 된 거지만 김기환 사령관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박정은 대령 말고 또 다른 고위 관계자가 나왔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 라인은 군에서 이루어진 라인 말고 국가안보실에 회의 참석했던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했던 사람이 또 다른 여권 관계자한테 그때 나 경로했다는 말 들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양쪽으로 지금 확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네요 경로설을 그렇죠 경로설이라는 게 점점 더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고 일종의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한겨레신문에서 사용하고 있던데요 한겨레신문 3면에도 관련 보도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3면 기사를 보면 윤 대통령에게 회의 보고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인사에 대통령이 역정냈다는 증언이 알려지면서 경로설은 의혹을 넘어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렇게 기사 첫머리 문장이 돼 있고요 지금 공수처가 김사령관이 한 해병대 간부와 윤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전화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김사령관이 해당 파일을 삭제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공수처는 대화 상대방이었던 그 간부로부터 김사령관이 윤 대통령 경로설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 역시 서로 경로설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이런 통화 내용과 진술을 확인한 뒤에 김계환 사령관을 사흘 전에 불렀잖아요 불러서 추궁했는데 김사령관은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김사령관과 박정은 대령관의 대질 조사를 시도했는데 김사령관이 끝까지 대질을 거부했잖아요 어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김사령관이 앞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진짜 경로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경로설에 관해서 이럴 때 김사령관이 내가 누구랑 통화했다 통화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느냐 마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한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김계환 사령관도 그렇죠 아니요 아니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수 있겠지 그거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누구한테 들었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경로를 직접 그랬을 수도 있지 직접 받았거나 김계환 바로 연결해 그런데 이 VIP 경로설을 말하는 김계환 사령관의 태도를 볼 때 VIP가 경로를 하셨다더라잖아요 지금 이 주장하는 반응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닐 것 같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하면 누구에게 들었는가를 앞으로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계환 사령관을 또 소환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소환해가지고 만약에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런저런 물증을 대면서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 하면 그것도 이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대통령실과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일 거잖아요 누구든 간에 그럼 결국은 대통령실로 수사가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7월 31일 날 대통령이 주재했다고 하는 국가안보실의 멤버가 누구예요? 안보실장 당연히 있을 거고 국가안보실의 멤버는 국가안보실 실장과 차장과 1, 2차장 정도 대통령하고 회의 자리에 그 밑에 대령커피들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윗급이 되거나 핵심 멤버들만 참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명 참석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한테 여권 관계자가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공수처에다가 저 누구한테 들었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특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기환 사령관 휴대전화에 VIP가 경로했다는 내용이 어찌 됐든 통화 내용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일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김기환 사령관도 누구로부터 얘기를 전해드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들었던가 아니면 국가안보실 쪽에서 들었던가 두 라인 두 쪽밖에 없네 중간에 또 한 단계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국가안보실에서 나온 얘기를 누군가 들은 다음에 그 얘기를 다시 김기환 사령관한테 전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김기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의 진술도 있고 이 직전까지 그다음에 다른 해병대 관계자의 진술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걸 밝히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이 근거를 이 물증을 제시를 하면서 VIP 경로서를 당신이 주장한 건 사실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항명죄에 대해서 항명죄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마지막까지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뭘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의문인 거거든요 뭘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냐 그래서 아마도 김기환 사령관이 들은 건 자신이 VIP가 경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은 건 최소한 대통령실 관계자이거나 그래서 이걸 타고 올라가면 반드시 대통령실로 수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국방부 장관 정도의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그날 통화한 기록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어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 오늘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김기환 사령관은 재청정실 회의 당일인 7월 31일 대통령실 번호 그다음에 김영래 대령 김영래 대령은 지난번에 한번 쭉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가 있는 대령입니다 지난번에 7월 31일 날 해병대 수사단이 브리핑 자료 내고 발표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기도 했고 그 전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자료를 달라고 달라고 중간에서 얘기를 하고 박조은 대령이 수사 자료를 못 주니 우리가 얼른 브리핑 자료 주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수사 자료 대신 브리핑 자료를 보내줬다고 하는 그걸 받은 사람이네 그렇죠 그 사람이고 그다음에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있어요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하고 통화한 걸로 나와 있고 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인 박진희 소장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의 VIP 경로 발언을 들은 국방부 및 군 간부들이 더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한국일보부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날 어쨌든 통화한 대상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의 어떤 사람 대통령실 번호니까 그다음에 김영래 대령 그런데 이 사람은 국가안보실에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인 박진희 소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마도 경로서를 전해줬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실 번호로 전화가 왔다면 이거는 누군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가능성은 대통령이 직접 했을 수도 있고 그것도 그런데 대통령실 번호가 어느 쪽 번호인지는 알면 되지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그런데 이 집무실에 있는 어느 번호든지 이렇게 해서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옆에 앉은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누군가가 했을 것이고 김영래 대령이 해서 경로서를 전했다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인 박진희 소장이 전했다면 이좀석 장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했을 수 있고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MBC 보도를 잠깐 보시면 MBC가 관련해서 어제 보도를 한 게 있거든요 MBC가 보도한 내용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경로서를 김기한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은 두 명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먼저 이정섭 당시 국방부 장관인데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 이 장관은 참모 휴대폰으로 김기한 사령관에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이정섭 장관은 그 직전에 가입자명이 대통령실로 된 유선전화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누가 전화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거기가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구나 그랬을 수 있고 장관이니까 그렇죠 그랬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경로를 해서 이정섭 장관이 아이고 VIP가 경로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김기한 사령관이 그리고 나서 오후 5시쯤에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3분여간 통화를 했는데 이 30분 뒤에 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게 박정원 대령의 주장이다 이게 이제 MBC 보도인데 흥미로운 것은 임기훈 비서관은 국회에 나와서 김기한 사령관과 아예 통화한 적이 없다고 잡아댔다 지난해 8월에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임기훈 전 비서관은 그날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앞서 얘기한 한겨레가 보도한 그 회의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던데 그 회의에서 라고 보도한 여권 관계자가 그 회의에서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던데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 그 회의에 임기훈이라는 사람은 참석을 했어요 이 회의에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하고 김태호 안보실 1차장 그리고 임기훈 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임 비서관은 회의날 아침 그러니까 7월 31일이죠 이 회의날 아침에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3쪽짜리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은 뒤 아마 이것은 김영래 대령이 회수한 것을 받았겠죠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중간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8월에 국회에서 얘기하기를 11시 좀 넘어 시작을 해서 아마 12시 좀 넘어서 끝나지 않았나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이 회의에서 최상명 사건 관련 보고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정섭 전장과 측은 VIP 경로 발언을 김계한 사령관에게 전한 적이 없고 애초에 대통령 정도를 느낀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임기훈 전 비서관은 VIP 경로서를 전했는지 왜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답했는지 이걸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MBC에 얘기를 하고 있대요 답하지 않은 거죠 임기훈은 그러면 이런 보도를 쭉 종합을 해봤을 때 가장 의심이 되는 건 사실 임기훈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그냥 이제 이것만 보고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회의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그 회의에서 한결의 보도대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거를 직접 봤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주요한 해병대 수사단의 예를 들면 수사 자료, 수사 계획서라든가 브리핑 자료라든가 이런 걸 회수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쭉 뭔가 관여하는 핵심 라인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키맨인 거잖아요 그리고 긴기한 사령관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도 했던 사람인 것이고 이런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상당히 의심이 되는 사람인데 또 국회에서는 긴기한 사령관하고는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잡아댔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의심은 된다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인 거잖아 그 짧은 시간 안에 회의부터 시작해서 서로 간에 전화통화하고 왔다 갔다 갔다 하고 브리핑 자료 회수하고 그렇게 움직이게 할 만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면 더더욱 경로설에 힘이 실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해야 사실은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밀도 있게 움직일 수가 있어 사람이 사람이 위에서 뭐 이게 저희가 뭐 평론가지만 조직에 있어 보면 위에서 쪼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까? 쪼야 이렇게 돼 조금 있다가 전화해야지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당장 전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뭐가 있었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